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감자 1개에는 감자 1개만큼이 탄수화물이 들어있다는 사실 코다닥 왔는데 이분 요리랑 싸우는 방송이 메인이신가요? 요리랑 싸우다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요리와 대화하는 겁니다. 대면! 약간 대화가 좀 대면대면하긴 하지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요리야 잘 되고 있니? 얘들은 안 되면 죽여버린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 셰프들은 이런 거 할 때 불쇄해주던데 아저씨는 해야 하나요? 아 불쇄해달라고? 천 원어치만 해줄게 그럼. 우리 장과 국가 군대의 최호령도자 먹지나 동기께서 칠의 단맛 나는 옥수수를 남조선식 부식요리에 선가하셨습니다. 아 이거 옥수수라고 안하고 닭 강냉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옥식이 아니야? 북한에서? 약간 수상해. 조선중앙통신. 약간 사짜 같아. 짭티네. 고멘! 단무지 있으시면 잘게 썰어서 같이 단무지 있으시면 잘게 썰어서 같이 어? 그냥 도착하면 잘게 썼으면 좋겠네 여기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형 여길 들어야 되냐? 어이차 어이차 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 어이애 어이 안에 지금 차고있는거 보여? 안에 지금 차고있는거 뭐야 심장 저렇게 어이차 봤어 지금 불룩하고 안에 차는 거 어! 불룩 불룩 아 뭐야 이거 그리고 아시겠지만 게맛살은 여러분 명태로 만드는 거 아시죠? 띄용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빨간 건 색소고 하얀 건 명태다 그래서 여기 게는 없다 게는 1g도 없다 근데 게맛살이라고 해요? 게맛살처럼 만들었잖아요 게 향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볼까? 크랩에끼스 1% 붉은 대게살 1.5% 개가 무려 2.5%나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엄청난 개의 합류량 우리는 2.5%는 혜자라 그런다 다차에 중독된 인간들 쓰알이 막 0.05%인데 다차에 중독되어 있는 여러분에게 2.5%는 그야말로 엄청난 이거 한번 해볼만 하지 않냐 이런 거지 아씨 옛날 추억 돋는다 조금만 잘못 만들어도 베니 까리는데 진짜 무쳐다 진짜 무쳐다 오 색깔 봐 이거 이거 어떡해 아 먹질 못해 아씨 자비스 뜨거워 뜨거워 많이 뜨거워 조심해 아 시골에서 오 시골이야 알았어 할머니니까 가지고 어 나무장장에다가 감자 감자 생감자 넣어가지고 또 그 맛이야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몇 시간 동안 XX를 했는데 구운 감자래요 아 눈 불 난다 진짜 원래 한국 감자로는 이런 식감이 안 나와 그냥 저기 조림용 감자로 그냥 이렇게 튀기면은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안 나오거든 이거 되게 맛있다 그게 그 속이 그냥 스르르 뭉개져 겉은 되게 바삭바삭한데 속이 이렇게 뭉개져 스르르 거의 러셋까지 따라잡았다 러셋을 거의 따라잡았다 한입에 밥 반 공기씩 으응 아 이거 이거 하나 다 먹었다가 오늘 저게 하루종일 개고생하면서 뛴 게 두 배로 지금 혈관 살살 녹는다 먹을 때 입에 칼로리가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응 조졌다 전쟁 났네 나 언제 치워 돌아버리겠다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반격합니다 유투브 보면 그냥 냄비에 끓여서 하는 것도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카메라 중심이 어디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와 보라색 빨강색 구별하는 법 저게 맞아요 이게 양쪽이 전체 화면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빨간색 용이고 요거 이제 보라색 용이지 저걸 이제 눈치챈 사람이 있구나 이게 보라색 카메라 세팅 채팅창이 같이 들어가니까 빨간색은 채팅창이 안 들어가거든요 참고하세요 이렇게 하면 오르막이 왔고요 지금 가서도 줄보단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천천히 왼쪽으로 위주로 있다ley가